소금 이거 설탕 소금이네 선배님? 소금다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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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름도 저희가 끝났기 때문에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 아까 씨름할 때 모래가 많이 묻어있네요. 아니 이겼으면 모래가 많이 안 묻어있을 텐데 누웠나 봐요. 아니 이 옷이 아니야. 다른 옷이... 뭐 맛이 맛있겠구만. 뭐가 밥맛이 맛있겠구만. 씨름이 미겨워. 맛은 맛있다고 해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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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진짜로요? 비디오 판독이 제대로 됐으면 2대0으로 내가 이긴 거야. 진짜로요? 나중에 갈비뼈 그 어? 아파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내가. 지금 못 봐가지고. 비... 첫 번째 게 워! 팔이 먼저 지금 열받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야 해자는 말이 없다. 내가 지금 여기 처음에 떨어질 때 갈비뼈 쪽으로 떨어졌거든. 네. 근데 부상 투혼을 했는데 처음에 저 팔이 먼저 떨어졌어. 맛집이니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야.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. 오? 형님 다시 나한테 떨어졌어. 아니 첫판은 진짜 장진이 형이 이겼어요? 아니야 얘 끝까지 삿발 잡고 오신다고. 장네요 집도 떨어지고 끝까지 삿발 잡고 있지. ...미디어 판독 캠 para Debug. 예. 되 Yeah Heard 고원? elsage 띠리띠이 형 아직도 씨름 얘기하고 있지? 계속 열받아 있어요. 우리가 이제 그냥 와가지고 먹으면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이게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100% 많이 설레하고 있거든. 아까 씨름도 했잖아. 얼마나 지금 손이 들리겠냐 배가 엄청 고프단 말이야. 배고프죠. 그때 이제 제가 맛집이라고 해 놓고. 여기다가. 소금. 이거 설탕 소금이네요. 소금. 소금. 이거 한번 비벼야 될 것 같아요. 비벼야지. 그리고 이거는 싱겁게. 아 이거. 아 지금 맛집이라고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. 여기에다가 부는 건 아깝잖아요. 맞아요. 먹어야 되니까. 가까우니까. 100%. 저 형 이거 짜우면 물도 먹을 거라고. 아 맞네. 아 맞네. 이뻐 이뻐. 염도를. 와. 염도를. 와. 염도를. 와. 고기를 좋아한단 말이야. 맨날 회만 먹으니까. 고기를 좋아한단 말이야. 맞아요. 과연. 매운. 금방. 소금. 예. 나트륨 살인 것 같아. 네. 이게 뭐 먹으면서 물이 싹 질 거라고. 스님. 삼투하 편장으로 인해서. 삼투하대는? 하하하. 하하하하. 왜. 알지. 사실 한편에. 빅트에 다 나갈 거예요. 삼투하. 저거 아저씨가 안 되는거 같은데? 익혀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?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익혀서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? 네 그럼 먹던 다음에 그냥 살거라고 아 그럼 되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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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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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짜고 이거 찍고 네 이거 그냥 이렇게만 먹을 수 있는거 같은데? 우린 정상적인게 김치랑 저 삼겹살 저거네요 김치랑 김치찌꺼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요거를 요거를 익혀서 좀 갖다 대표 삼겹살을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요것만 익혀서 갖다 주시고 어 그 다음에 저 형 오면은 유튜브 많이 봤다고 띠리 띠리 팬이라고 좀 맛있게 잘 홍보해주세요 좀 들리게끔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형님? 예 쫄트 소금살 인마 와후 야 비주얼 끝내주네 괜찮아요? 어 야 나도 뭐 식당하니까 알지 대충 이건 겉으로만 봐도 음식이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다 나와 이게 음식이 좀 좋잖아 여기 한번 싹 닫아 맛있게 야 음식의 색깔이 아주 훌륭하네 그지? 예 씨름을 했더니 아주 배 아파 죽겠다 씨름을 아침만 먹었어도 내가 힘을 조금 더 썼는데 아침은 못 먹어 응 너 인마 저쪽으로 가서 다른 데이블에 손으로 잡는 너 임마 저쪽으로 가서 아하하하하하 무슨 질엔 거 다내고 여기 아 나 이거 앞에 있는 거 입맛이 안 올라오게 입맛이 어? 난데 가서 봐도 엉쩍 엉쩍하게 해 헤어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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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열심히 잘 쓰는데 뭐 좋겠다 이겨가지고 훌륭해 인정해줄게 응 여기 한반뺀집이에요 네 한반뺀 유도한반말고 한반뺀집인데 저희가 이렇게 우울해있어요 기분 커져요 뭐야 이거 박수 ello vaccinate. 이 최신다 fatigueuls다. 무서워요?! 박수아 홈석! 옆에 테이블 땀을 닫혀요. 근데 제가 얼굴보니까 입맛이 다 쌓아. 자 요거 한 번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네 주아 농담이야 잘했어? 아니 뭐 카메라 보고 좀 잘해줘요 맛있게? 응 네 네 네 미키강수TV 열 열 구독자인데 오늘 그 맛있게 좀 나오고 좀 홍보 좀 시켜주셔서 진짜 맛있어요 아침마다 홍보를 통해서 그런 거 아니 제일 부담스러운 게 어디 맛집 가가지고 누구 알아가가지고 사장님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제일 좀 부담스럽죠 아니 맛이 없으니까 아니 맛있어 그럼 쳐다보고 있을 때 부담스러운 게 있을 때 지금 계속 강의 쳐다보고 계세요 사장님 맛있네 아침 눈 먹어갖고 이기니까 더 맛있어 한숨만 쉬어 뭐라고요? 이기니까 더 맛있어 야 밥 먹을 때 말하잖아 상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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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종대왕이야 한글만 드시는 분이라고 어? 오 세종대왕이야? 응 아 이씨? 초세종대왕 우리 저 이세종대왕 우리 저 이세종대왕 뭐? 이세종대왕이야 안 먹을 때 말하자 말하자 안 먹을 때 말하자 말하자 아 오늘 진짜 맛있어 이세종대왕 오 디리찌리님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이 반찬도 안 드시고 보시고요 예 국물 우리가 진짜 맛있게 우리가 끓이거든요 예 아니 이거 무슨 국물로 우린 거예요? 그 비밀 오 장사하시면서 다 음식도 맛있게 하시던데 우리 음식은 맘에만 가지고 있어 아 아니 그 다른 반찬 다 아 네 아 액션 맛있어. 특별한 거. 저 켜져있겠습니까? 아니라고 이걸 아니라고 내게 같은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형님 대화가 해주시면 형구가 될까요? 전 떨어집쇼. 자, 니들 좀 먹어봐. 아 맛있네. 근데 네 씹을 넘어왔어 아 좀 많이 좀 집어서 맛있게 좀 사장님이 너무 맛있게 좀 잡수도 있어 예 아 이거 먹을 때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아 이거 먹을 때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인사를 쓰니까 걱정이 돼 아니 그니까 아까 시무로만 씹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그다툼 되시면서 인사를 그리 쓰십니까 비주얼 바빠 하나 올리고 하나 올리고 아 이야 맛있겠다 액션 너 하니라고 이건 아니에요 워 으으 으 액션 우으으으으으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왜 우리가 이래야 해요 아 진짜요? 아니 말씀 있는데 오늘 제가 힘을 많이 써가지고 소금 몰래카메라였습니다. 소금을 피해! 과연 지방장에 피우고 힘을 져가지고 야 너희들 뭐하냐 지금 여기까지 거제도까지 와가지고 힘을 져는데 뭐하는거야 지금? 웃겨? 웃기냐고! 누가 계획한거야 이거? 누가 계획했을까요? 상담사가 계획했을거야 돌아다니는거 같지? 어? 정신 나갔어? 안녕하세요 미키라이트 조카 야야야 야온이에요 야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야야야야 하하하 하하하하 야 난 겔치다 야 난 겔치다 평화는 이